오늘은 오늘의 하루는 계속되네요 오늘의 하루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은 하루는 너무 맛있었어요 준비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인을 먹는데 식당, 설탕, 후추, 매콤한 소금 아래, 물에 rum, 소금, 연어, 소금, 양념, 고춧가루 소금, 마늘, 고춧가루, 소금, 치즈, 마늘,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이번에 소스 해볼까? 소스는 마늘에 밀렸러 갈게요 소스로 우유밀iosa 소스를sh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